안녕하세요. 오늘은 충청도 괴산으로 시골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주변에 보니까 시골집도 몇 채 있고 반대편에 전원주택하고 옛날 시골집이 한 채씩 있어요.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인장이 갔대요. 평수가 거의 천평 나가는데 가격이 다 합쳐가지고 집하고 땅하고 합쳐서 한 5억은 된다는데요. 이 집이 시골집이 이게 한 채로만 이루어졌어요. 안채 바깥채가 아니고 한 채인데 이것만 해도 한 30평은 돼요. 옛날로 따진다면 이거 한옥집이었어요. 꽤 천거가 높아요. 옛날에 말계를 좀 밥 먹고 사는 집 여유가 있는 집이 이런 집에서 살았죠. 살다가 이렇게 전원택을 딱 지으셨네요. 세트네 짜장하고 짬뽕 번갈아 가면서 먹을 수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룰밤 쉬고 자는거죠.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구경해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